지난 시간에 제가 사상이란 무엇인가와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단군 신화를 근거로 해서 우리 민족의 사상을 찾아봤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건국적으로 고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지만 제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셔야 돼요. 이해. 우리는 누구나 사상이란 말을 쓰거든요. thought 해서 idea, mantra 쓰고 있는데 정말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 이후에 강의하는 분들이 철학적이라면 제가 안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상에 대한 정의를 안 내리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성계의 풍토 중에 하나지만 어떤 단어를 쓸 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그걸 근글해서 논리를 전개해야 되거든요.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족이다, 국가다 이런 것들은 다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얼마나 민족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까? 예전에는 주로 민족 문제였었지만 주치사관이 들어온 다음에는 민족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민족의 성격을 놓고 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정의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길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우리 민족의 사상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우리 민족의 사상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사상 그러면 탁 떠는 게 유교예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이 보는 분들은 불교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불교가 들어왔다는 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4세기 초 아닙니까? 소수림왕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상은 그렇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사상은 있었죠. 왜냐하면 정치적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스테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분명히 조선이라는 국명을 가진 실체가 있었고요. 조선의 마지막 단계 오게 되면 부열한 나라도 병립합니다. 유만조선 때죠. 그러니까 국가 단계로 흔히 말해서 도시국가지만은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은 BC 15세기까지 저는 올려다 봐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부터는 최소한도 우리가 사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있는 것이죠. 다만 사상의 초기 형태는 모르죠. 그런데 사상의 초기 형태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요한 문명론의 홍산문화 그리고 뒤를 흘리는 하가지마칭문화. 이 시기에 가게 되면 분명히 굉장히 강력한 정치체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한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정치체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거대한 고문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로 쌓은 대단식 적성 무덤들도 있고 신전도 있고 재단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토기가 있어요. 제가 복잡한 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복잡하다는 것은 형태가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선생님이 지금 남방이 부셨을 때 뭔가 다양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이런 로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이 토기에 있는 문양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상징, 비유. 한마디로 LOGIC 로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홍산문화 시기부터는 저는 사상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사상, 사상가 이랬을 때는 적어도 최소한도 우리가 빛이 10호세기까지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러면 천 년 이상의 공간이 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사상이 처음이다 이런 것과 아니면 흔히 말해서 빛이 10세기 전부터도 우리 민족에 사상이 있었다.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 그렇고요. 그렇게 나라가 있었는데 사상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데올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정치체제가 있는데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이데올르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데올르기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데올르기는 주로 사상 중에서도 사회 사상, 사회 시스템과 연관된 것들은 우리가 이데올르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천지창조, 우주가 창조됐다든가 세계관이죠. 그다음에 이를테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건국관이죠. 인간관이죠. 황이 인간처럼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서 생사관 등등 많은 것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관이에요.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상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떤 의식의 진공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틀렸다고 봐요. 그거를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시제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어제가 한글날이었었죠? 한글이란 것은 제가 어제 일부러 한 3년 전쯤에 신문에 연주할 때 쓴 걸 올렸는데 표북에다가 한글은 정말 특별한 글자예요.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글자는 아닌데 일단 그렇게 고대의 논리라든가 조직화시키는 한글을 만든 우리잖아요. 그 전시대도 당연히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글자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토기 모양이라든가 토기의 문양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전설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것을 삽진 신화죠. 신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미 50만 년을 전후란 시기에 사람의 모양을 한 조각품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보셨죠? 아우시옥과 우리 통념을 깨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의 통념을 깨는 세계사적인 보고들이에요. 50만 년을 전후란 시기에 이미 조각품을, 인간의 모양을 한 조각품들이 나와요. 그땐 우리 인류가 호머사피엔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호머사피엔스, 사피엔스거든요. 그런데 더 올라오면 호머사피엔스예요. 그런데 그거 훨씬 이전에 이미 그런 걸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머에렉투스도 이미 예술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도기와 자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자기, 높은 온도로 구운 도자기도 우리는 보통 1200도씩 그러게 되면 통신라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도 보통 고대시 때는 핫찍기 800도 정도밖에 물을 못 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2만 5천 년을 전율한 시기에 도자기처럼 구운 인부상들이 그 인부도 대충 우물닭, 우물닭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아주 복잡하게 고도로 추상화되면서 논리적인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발견되고 있어요. 지역단이 선이 그어져요. 이렇게 이섬죽, 유럽 남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은 사상의 기본 형태를 갖춘 건데 다만 동아시아에서 우리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지금 간신히 제가 알리는 빛이 한 15세기 정도까지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해석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온갖 기호를 해석하게 돼요. 기호는요. 우리가 보통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노무현전 때부터 코드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었는데 코드, 사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글자가 아니죠. 글자가 쓰여진 건 50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한글 터도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민주주의사에서 전 국민이 다 문명을 깨춘 건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자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무덤 양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음식을 차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코드가 숨어있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통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군신화는 굉장히 약술했어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고도의 논리체계라고 봐요. 그래서 숙녀 이론이 맞는 거라고 봐요. 그리스도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론이 만들었고 신화 그러니까 이건 허구의 얘기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를 이론이란 특별한 천재가 그거를 자기 세계관에 맞춰서 철저하게 로지카시킨 거죠. 그렇잖아요. 공자도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노자의 도덕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약도 신약도 다 후대 사람들이 다시 정교하게 그걸 짠 거잖아요. 그 시대에 시대정신에 걸맞게 시대 언어로 철저하게 논리화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미 단군신의 원형이 있었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죠. 다만 이론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뒤를 여서 지향운기라든가 여기에도 보면 단군신화가 기록이 돼 있지만 조금 달라요. 당연하죠. 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르게 표시한 거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의 동명왕 편에 보면 바로 동명왕신화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신화가 있어요. 그 동명왕신화는 다른 말로도 불러요. 주몽신화. 그렇죠? 주몽신화라고도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해모수신화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각각 그렇게 부를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모수신화 또는 크게 있는 동명신화를 분석해보니까 단군신화랑 거의 일치된다는 걸 제가 찾은 것이 논문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그 밖에도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조선의 건국과 연관된 단군과 연관된 그런 신화가 있는데 전승이 돼서 내려오고 그리고 부여시대 때 고궐시대 때 이거를 받아들여서 자기식으로 바꾼 거죠. 이건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 전세계 문화인상을 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기식으로 바꾸는 것들. 우리가 연관된 이런 신화들은요. 지금 유라시아 여러 지역에서 많습니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원형이 있지만 변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올해 건국신화를 보니까 아, 단군신화는 역시 존재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건국신화에 나오는 주몽 특히 유아부인 신앙은 조선 후기까지도 평양 지역에서는 남아있어요. 유아부인 아시죠? 해모스의 부인이요. 추모의 어머니. 특별한 여자죠. 어떤 사람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여인은 소선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선호는 물론 뛰어난 여인이죠. 그런데 유아부인도 무작위 뛰어난 여인이고 아마 그분은 유아부인을 잘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유아부인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평양 지역에서는 조선 후기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좀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 시간에는 좀 아깝지만 단군신화 또는 단군사는 그렇고요. 오늘 비슷한 거를 하니까 그냥 고대로 넘어와서 제가 우리 민족 고대의 사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몇 분들이 지뢰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건국신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화. 왜 우리가 태어났는가. 여러분들도 다 신화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파평윤씨거든요. 파평윤씨 우리 이용 안 먹잖아요. 그리고 용연과 연관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또 집안마다 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한 집단은 반드시 신화가 있어요.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어떻게 건설했는가. 우리 시조는 특별한 신령스러운 사람인데 늑대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고메 자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의라고 그러는데 제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사 아시죠? 제사. 추석 때 한가위 행사. 이걸 그냥 제사의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2. 리티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나타나는데 대부분 중요한 신화는 전부 다 제사의례랑 연관이 돼 있어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제사의례의 기본 로직은 신화가 제공하고 신화가 있었던 것은 제사의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행위가 될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마야나 잉카나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사의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의학파, 이 신화의 제의학파들은 제의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화 이야기가 먼저고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행사, 리티얼이 있는 거죠. 그것도 분석해야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거죠. 신화. 제의와 신화의 일부는 일치가 되고 유물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파형 동곰도 고인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고인돌을 여러분들 특별한 형태의 그 모양을 그걸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그냥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데나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경상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풍수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강할걸요. 그러면 무덤도 집톡으로 오는데 그렇게를 쓰는데 그럼 그 시계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분석해 들어가면 우리 민족의 사상은 비록 복잡한 논리체계는 안 만들어졌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다시 만들면 돼요. 비파형 동곰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칼의 형식이잖아요. 비파 모양에 들어간 이 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칼.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달리 우리가 가지던 고조선이죠. 그 시기에 비파형 동곰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비파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름답고 묘하게 이루어졌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조금 나이가 덜 된 분들은 아드왕의 이야기 아시죠? 엑스카리버.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원탁의 기사 등등. 그만큼 이 엑스카리버 칼이 중요한데 이거 우리 역사 다 있어요. 주몽이 아들 유리가 배어있는데 도망올 때 뭡니까? 칼을 부러뜨려가지고 숨기잖아요. 일곱만 한 돌에다가. 이거 찾아가지고 와라. 그럼 내 칼에 마주치면 이거. 신 거면 엑스카리버죠.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지성인들, 예술가들, 역사학자나 철학자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른 것뿐이고요. 거기서 논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한 거죠. 읽기를 안 한 거예요. 기호가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벗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특별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온 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옷을 입게 드레스코드가 그냥 오진 않잖아요. 그냥 있는 사람도 역시 자기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고대 한국 사상이 무엇인가를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로지카시키지는 않아요. 재밌게 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는데 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경상도에 있잖아요. 경상도에 있으니까 한반도 전체도 옛날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상도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뿐만이 아니라 바닷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라세 전체를 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 아닙니까? 여기가 이스탄불. 그런데 여기는 발칸바도 이지역이죠. 여기 전부 다 우리 지역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왜 간접이라는 말씀이냐면 우리는 직접 가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 살았거나 아니면 우리 옆에 살았던 종족들은 거기까지 갔으니까. 흔히 말하는 투르크 계열들 있죠. 흉노부터 돌골부터 위그룹 이런 종족들. 위그룹은 중간에 멈췄지만 이런 종족들은 저 끝까지 가잖아요. 몽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기스칸은 한참 후에 있죠. 징기스칸이야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10세기 이전에 이미 6세기형부터는 이 몽골계 사람들도 거의 우리랑 비슷한 말을 썼죠. 이들이 서쪽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얼마나 연관이 깊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말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빠르게. 그리고 황금을 좋아하잖아요. 유목민족들은 황금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금이 가지고 있는 색깔 때문에 빛, 태양이죠. 또 한 가지는 들고 다니니까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금을 승배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늘을 신령스럽게 여기고 왠지 우리랑도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빛, 광명사장, 하늘 등등 그 밖에도 많은 것들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청동기문화는 우리족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초온 유목문화의 청동기문화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청동기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현재로서는 빛이 12세기인데 14세기까지 올려보는 경우도 있지만 청동 제품들이 발견되는데 그 제품들은 초온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국사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스키토시베리아야 그 용어도 틀렸지만 그래서 우리 청동기를 그쪽에서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발전한 겁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새로운 스타일의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문화가 더 씌워진 것뿐이에요. 꼭 그거 이해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건 스키토시베리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원래 요동, 요소지방부터 해서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더 씌워버린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다른데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우리 데리고 있던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대로 있죠. 이건 스타일의 변화죠. 스타일의 변화.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역사에 바라볼 때는 좀 넓고 해보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리제이션 제가 내일은 충남도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큰 학술에 의해서 제가 이제 지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얘기는 뭐냐면 충청남도망가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육지망가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문명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큰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아이들이 손자들이 큰 세계관 속에서 크게 활동할 수가 있죠.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일까요?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보이시죠? 이 지형을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죠. 이게 최고로 좋은 것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된 실크로드는 이거죠. 그 밖에도 이렇게 모든 것이 모여드는 것이 여기다. 모든 것이 모여드는 것이 여기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동남부에서 중동부에서 출발했던 모든 인류의 조상들은 다 동쪽으로 왔잖아요. 다 동쪽으로 왔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왔잖아요. 호머 이렉터스도 그렇고 끝까지 오잖아요. 우리도 북한 지역에서 꽤 오래전에 발견되는데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계 조상인 호머 사펜스도 끝까지 끝까지 오는 데가 동쪽이에요.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운동성 때문에 동쪽으로 왔는지 아니면 동쪽이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왔는지 그런데 아시겠지만 빙하기가 끝나고 빙하가 녹으면서 흔히 말해서 신석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빙하가 녹잖아요. 물이 많아지죠. 농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농경 오기 좋은 곳을 찾아서 왔겠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오랫동안 빙하기 속에서 얼마나 추위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해가 뜨는 곳 찾아오는 거죠. 그때 이미 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기 전 선이 아니죠. 그건 모든 것 형의사학적인 것 실제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하고 심지어 스카이와 헤븐까지도 포함한 것이 해거든요. 그 신령스럽고 해를 숭배하는 신앙은 이집트부터 메스포타메부터 우리까지 일본열도까지 끝까지 다 해를 숭배해요. 그런데 특별히 지배하게 숭배하는 것은 주로 초원이목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닷길이 이리로 와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오랜 길이에요. 아주 오랜 길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방에서나 서방에서 온 길보다는 이 북남방에 해양남방을 통해서 온 길이 더 오래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스트랄리아 대륙 언제 발견됐습니까? 그게 4만 5천 년을 전후래해서 학자마다 설했지만 발견됐잖아요. 인간이 4만 5천 년 전에 땜목을 타고 망망래 80키로를 건너서 오스트랄리아 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왜? 그 이전에도 이미 인간은 바다를 항해했으니까 이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미 국악적 발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대단히 뛰어난 존재예요. 동쪽으로 오는 데니까 여기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사상이 우리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런 생태환경 속에서 이런 지형상에서 이런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사상이 우리 사상인 거죠. 이런 것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대구니까 정말 이상하다 느슨하다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 카톡을 보냈거든요. 집사람이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을 경상도 여자니까 근데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오고 갔지만 예전에는 정말 우리 집사람 지리산 밑에 함양사람이거든요. 그쪽 사람이랑 저랑 맞았겠습니까? 안 맞지. 그렇잖아요. 지리산 산골에 있는 산골 전여랑 저는 완전히 완벽한 서울 사람인데 모든 면에서 그런 거죠. 뭐 결국 맞아가지만 그래서 이런 터 제가 말하는 터이론이 있는데 이게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있는 이곳 한반도 그리고 남만주일 때 그리고 바다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일석입니다. 제 역사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신 역사관은 반도사관이에요. 다들 아시죠? 반도사관 제가 주장하는 역사관은 해륙사관이에요. 해양사관은 제가 역사관 최초로 전국대에서 우리 역사를 바다적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교정한 것은 해륙사관 바다와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역사관을 갖자.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사상 속에는 초원도 지향하고 농만주 삼림도 지향하고 그다음에 바다도 지향하고 농사도 지향하고 업도 지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우리 사상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낸 결론은 모르죠. 옳은지 그런지. 그러나 접근방법은 옳은 거죠. 그냥 관념적으로 희염은 곤란해요. 몇몇 사료를 가지고 그 사료는 가진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의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아 저기 동아시아 지중했지 이러니까 넘어가고요.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우리 민족 활동부대예요. 이게 고구려였지만 이렇게 나머지는 간접 역량권 여기는 완벽하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흔히 말하는 교육의 10세기 전부터는 우리가 우리 터였었죠. 기마민족 아니에요. 우리 부여인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잘 타서 그걸 통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성공한 거죠. 고구려 기마군단은 대단해요. 그건 세계에서 뛰어난 건데 그렇다고 기마민족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마문화도 있지만 수력삼립문화가 있어요. 숲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숲과 연관된 문화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해요. 어제 제가 어떤 노인네를 만나서 꿀을 드렸거든요.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 꿀은 제가 천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파미르 꿀도 제가 가져오잖아요. 거기 사니까. 그러면 이것이 귀하면 옛날에도 다 그런 게 수출품이었잖아요. 꿀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데 이런 데는 동만주일 때잖아요. 또 모피도 가장 뛰어난 모피 산지는 누구나 알고 인정하지만 현재 만주지역이잖아요. 동만주지역 그래서 러시아가 마지막에 니콜라 2세 붕괴 직전까지도 그 극동지방에서 나는 모피 세금을 가지고 황실의 재정운영의 3분지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18세기 전까지는 오로지 모피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모피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동만주일 때인데 그 땅은 옛날에 바레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옛날에 고구려 땅이에요. 고조선은 일부에 있지만 바레가 얼마나 모피 무역국가인가는 우리 기록에는 없지만 중국 세례 조금 나오지만 일본 세례는 너무나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수력삼립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역국가죠. 바레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봐야 된다. 우리 민족의 사상은 오늘 결론은 문제이지만 우리 민족을 이해할 때는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겠다. 꼭 여러분 옆에 두세요. 사상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걸 다시 보여드리는 거죠. 최소한도 이 정도는 분석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사상이 뭣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동학도 마찬가지고요. 사상 그랬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상의 체계를 갖췄다고 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채워놓아야 돼요. 언제 고대 그리고 출발했던 원조선이죠. 프로토조선에 관해서도 채워놓게 되면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의 원래 사상은 이렇다. 이길 수가 있죠. 추상적으로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고대 국가들은 전부 다 조선을 괴승했구나.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흔히 말하는 단군과 연관된 조선이에요. 그 조선은 이려는 고조선이라고 불러서 위만조선을 빼고 고조선이라고 불렀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각각의 견해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조선을 괴승했다는 의식이 부여 고구려 김밥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해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백제 신라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이승혜의 기록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겠지만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선을 괴승한 나라다. 이게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첫 출발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뿌리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누구죠? 궁예가 후고구려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견해는 왜 후백제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고려를 또 왕권도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후발국가들은 선발국가 또는 출발국가의 계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세 국호를 보면 첫 번째는 조선계승성이 있어요. 조선을 계승했다. 두 번째는 고려계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승성이 있어요. 한이라는 명칭. 지금 우리 국화가 뭐죠? 북한은 조선민주지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계승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승성이에요. 우리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홍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국호로 채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1919년 2월 1일 날 최초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만주해서 발표하거든요. 그게 진짜 독립선언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1운동권은 선언서지 독립선언서가 아니에요. 대한독립선언서라는 명칭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헌거고요. 그리고 그때 임정원, 의정원에서 며칠 전에 지났던 개천절을 음력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계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류역사에는 한국이란 국명을 가진 나라들이 39개 이상이에요. 제가 서른마개까지는 논문했었지만 그 위에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제가 중앙에 살면서 보니까 그 한국들과 우리 한국은 같다. 의미, 알탈 중에서 한계, 칸한계, 칸한계, 마립간, 오간, 이런 관계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 우리는 조선을 계승했었기 때문에 사상도 기본적으로는 조선을 계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왕, 삼국민세 보니까 여기 보고 나오잖아요. 추몽 추몽 있죠. 추몽은 단군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단군의 자식이라는 것을 삼국민세 왕력편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다른 기록도 있지만 다 있지만 조선을 계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쭉 하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의 사상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지 신치호 선생은 그 당일 때 종교를 자기가 이름 붙여서 신교 신령스러운 교 수도교 이건 근거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종시 선생은 무교란 말을 처음 써요. 무석과 무교는 다른 겁니다. 무석과 무교는 다른 거고요. 무석은 말 그대로 그냥 무석이에요. 그런데 무교는 하나의 종교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종교가 고동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력사를 바라보게 되면 고동종교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고동종교지만 그 밖의 나머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힘의 고동종교는 아니에요. 샤마이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저는 무교 사관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논리 정교하고 우리 자상을 보니까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하늘의 자선이라는 의식이 강하구나. 딱 설명 보여드려요. 증거를. 그다음에 우리는 빛을 제한하구나. 광명 사상을 갖고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조상을 잘 모셔요. 시조신도 모시고 조상을 잘 모셔요. 원래가 우리가 조상을 잘 모셔요. 우리가 유괴용량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경상북도니까 특히 그런 얘기를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자료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미 우리는 조상신을 모셨다는 기록이 우리 게 있습니까? 중국 정세에 나와있지. 우리가 원래 유독 조상신앙이 가능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조상신앙이 강할 수가 없죠. 민족의식이 강할 수가 없죠.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운동가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우려내는 조와 합의를 지향한다.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커뮤니티예요. 공동체 사회. 그다음에 보면 생명사상 동학이 얘기한 생명사상 더럽고 모든 게 하나다. 이거 불교도 똑같고 기독교 똑같이 모든 현인인들이 성인들이 주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인간 세계만이 하나가 아니라 자연과도 하나다. 자연도 무기체만이 아니라 유기체만이 아니라 무기체도 하나다. 이게 우리 역사 사상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비 온다고 그랬습니까? 비 오신다고 그랬지. 우리가 나갈 때 함부로 벌레 죽이지 않잖아요. 오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용학도 선앞에서 바닥에 보니까 감이 연시가 떨어져서 깨져 있더라고요. 딱 떨어진 가는 우리 원래 옛날에 감은 끝까지 남겨뒀잖아요. 몇 개는. 왜냐하면 까치를 위해서. 까치밥이죠. 이런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고구려 고구려가 얼마나 천선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쭉 열고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기록들에 천선, 천재지자, 일월지자, 천왕 이런 용어들이 남아있어요. 더군다나 금성문 관객장 기죠. 이 비는 너무나 당연한 유체 책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비문에 나오잖아요. 출자 북비와 천지 아들이다. 어머니는 수신의 딸이다. 옆에 가니까 황천지자. 또 돌아갈 때도 보니까 성천했다. 이런 용어들. 일월지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와는 달리 당대 고구려인들이 쓴 색인 그레는 이렇게 자신들이 천선이라는 자식이 강했던 거죠. 중국만 천자입니까? 여러분들 조선의 역사만 역사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민주의 역사에서 조선 500년만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천의식이 매우 강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 하늘님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늘이 중요하죠. 우리 하늘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 비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광기 때문에 비문이죠. 오른쪽도 비문이고. 이 비에 새겨져 있는 거고요. 이거 제가 탁본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광개토평안호탱이라는 글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천지지자 하백여라 불안강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백여라. 그래서 당대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을 천선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조선의 왕과 고구려의 임금은 다른 거예요. 확실합니다. 다른 겁니다. 동국이상국집에도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죠.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우린 천의식이 강했구나.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글자가 안 보여서 이걸 가져왔는데 천왕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고구려의 평양 근처에 있는 천왕지신청에 있는 거예요. 보면 새를 타는 선이 신선이 있는데 그 위에 천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의 동묘왕편을 보면 해무순 천왕랑이에요. 그때까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 연관된 이런 것들은 그때 고려 후기까지도 일만화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당시 삼국유사 이승유 이규보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기록한 거죠.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신화죠. 다만 이 시기 와서 한자로 딱 기록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생성은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신화가 변형되는 거지만 적어도 단군신화에 관한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변 못 변하는 거죠. 글재로 딱 썼으니까. 다시 해모수 성해시입니다. 고구려의 임금들은 초기왕들은 당연히 해시이고요. 중기도 보면 해시성으로 나타난 임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시입니다. 그 시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국명은 현재로서는 장수왕 때 한 4, 5년 전에 한 젊은 친구가 젊은 학자가 충주익비를 관계투당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도 고려라는 국명을 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장수왕 때부터는 국명이 고려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구려로 쉽게 이해할 뿐인데 고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이렇고요. 박혁거세 보면 박 여기 박시성 가진 분이 계시죠? 그거 밑에 박은 우리가 말하는 박 아니에요. 밝음이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박혁거세 할 때 혁자, 빛날혁자잖아요. 그죠? 거세는 거석안이잖아요. 거석한 이런 것들 전부 다 왕명, 신의 명칭, 사람 명칭, 지명, 산명은 전부 다 해명관데요. 다른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여프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심지어는 시리, 몽골계죠. 이렇게 흰빛을 좋아하는데 이유는 그것이 파이트가 아니라 블라이트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백의민족 그랬을 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때 백의는 블라이트, 강한 힘을 가진 블라이트지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친절하게 가르쳐준 그 화이트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온 겁니까? 우리나라 지식이나 예술가들에게 또 얘기했고 그게 우리가 온 겁니까? 일본인들이 온 거지. 야나위문의 예술이라든가 새끼노 다다시 같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로 규정을 했고 우리를 그렇게 본 거죠. 우리는 굉장히 강렬하고 강해요.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방송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올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먹을 거 걸어다니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게 생겼대요. 첫 번째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는 늘 천천히 움직인다고 배웠고요.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모빌리티 역동적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그랬대요. 우리나라처럼 먹을 게 풍부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제가 단원해요.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녔어요. 오지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학자이기 때는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념지 얘기하는 것이 여기만큼 먹을 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땅은. 이렇게 좋은 땅. 온갖 먹을 게 있는 나라. 허다못해 뻘붙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숲에도 많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시골 저쪽 지리산 산천이라서 먹을 거 많이 찾잖아요. 먹을 거 투성이죠. 왜? 다른 나라에서는 못 먹어요. 같은 종이라도. 그런데 이 땅에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은 이 땅이 가진 기후와 풍토 때문에 그렇죠. 독특한.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태양 숭배 얘기들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유화부인하고 곰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곰은 생물학적 의미의 배우. 여러분들 곰 토템으로 배우셨죠? 그런데 제 주장은요. 학술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했지만 초기에는 당연히 곰 토템이 있습니다. 사실은 곰 숭배랑 토템은 다르지만 백번 양보해서 곰 숭배 신앙은 있죠. 왜냐하면 동만지부터 해가지고 북시베리아를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확실히 곰을 숭배해요. 엄청나게 숭배하죠. 그리고 아인우족도 곰을 숭배하지 않아요? 곰 감이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농경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곰은 생물학적 의미의 곰은 안 돼요. 왜냐하면 농경 오는 사람들이 왜 곰을 숭배합니까? 사냥하는 사람들이나 숲속에 사는 사람들은 곰을 숭배하지만 그때는 이미 농경이기 때문에 곰은 우리가 말하는 배어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신이란 것은 어떤 신이 있습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신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곡식신이 되는 거죠. 곡식신. 그거를 다시 신화용으로 말하게 되면 지모신이라고 그래요. 대지를 어머니로 하는 신. 이게 지모신신앙으로 되는 거죠. 곰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난다면 그것도 사라지게 되죠. 말씀드려요. 백두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백두산의 명칭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두산. 최초의 명칭은 아니에요. 최초의 명칭은 불암산이에요. 불암산. 그래서 육당 체남선이 불암문학군을 주장한 이유가 그거예요. 밝음으로 표현되는 불암. 그래서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거처가 아주 깜짝거려있지만 좌측 밝한 반도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여기는 밝음을 지향하는 신앙이 있다. 그런데 이 밝음이란 말은 우리는 그 당시 때 불함이라고 한자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와 직결되어 있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 양반은 부여도 그렇게 봐요. 부여란 말 자체도 밝음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밝음 신앙이 쭉 있고 고음은 그때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성격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걸맞는 정은 백두산의 또 다른 명칭처럼 개마산이에요. 백두산. 불암산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몇 가지 명칭이 있지만 고구려인들은 백두산을 개마산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개마대산 백두산은 고려초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신머리니까 뜻이지만 이때 개마란 것은 여러분 백제 두 번째 수터가 웅진이죠. 웅진은 다른 말라고 하면 뭡니까? 중국 사료에 나오듯이 일본 석에 나오듯이 고마나루잖아요. 고마나루 고마나리 고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마란 말은 고문으로 다 표현이 되지만 음은 고마가 되는 거죠. 이때 고문 알타유로 신이란 뜻이에요. 무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타유 교통에서 쭉 어디나 다 있는 말이 바로 이 감기 언어예요. 감기 언어 혹시 검단이란 지명이 이 근처에 있나요? 대구 근처에 검단 있죠? 아 대구도 있구나. 김포에 가면 검단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 만화의 검단은 서울의 팔당에도 검단산이 있고 그리고 제가 김포 사람인데요. 김포가 그것도 부식한 문제인데 김포가 김자 있잖아요. 김자 성기물 읽어서 김포지만 원래 김포가 아니라 금포예요. 경주도 금성이잖아요. 금포예요. 경도강 때 735년에 금포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고구려나 백제는 검퍼라고 불렀어요. 또는 금퍼라고 불렀어요. 글자가 다르죠. 이제 감 검 금 검 고마 개마 그래서 감 견어 다 있어요. 그리고 동만주에 가게 되면 무당을 그냥 감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감이라고 신은 똑같은 거죠. 저는 이번에 놀랐는데요. 지난번에 알타이를 갔었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았었는데 같이 안 내던 사람이 그 어떤 지명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무당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써 있어요. 감 이 감겨로 그래서 곰이란 말은 사실은 처음에는 베어 두 번째는 땅 흙을 뜻해요. 농경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이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아 부인이 내린 것도 웅신산 유아 부인이 놀던 것도 웅신연 딱 고문자 들어가요. 백산도 웅신산 그러기 때문에 개마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건 전부 다 감겨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군신화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고구레 건국신으로 오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해모스런 해신과 땅에 있었던 물신인 유아 부인 그리고 동굴의 신인 유아 부인 그리고 곡식의 신인 유아 부인이 합쳐서 난 존재가 고구려의 추모 또는 부의 동명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동명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고구려가 자기식으로 신화의 주체를 바꾸면서 추모로 주인공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명의 신화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구려는 추모로 주인공을 해서 바꿨으니까 추모신화 또는 주몽신화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대충 짐작이 자죠. 아 우리는 고구려 말하더라도 해신과 그 다음에 물신 땅신 동굴신 이 신이 모여서 이뤄진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추모 당연히 단군도 환웅천왕 환인 서자 서자 환웅이 내려왔잖아요. 강호 태백산정 신단수와 위지 신시 그런데 결국 환웅도 환웅천왕이야 그런 글자에서 보듯이 천왕이에요. 그리고 고음과 만나서 결국 옥녀로 변한 다음에 된 거죠. 우리는 가장 신령스러운 집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이신들 집단들 여기서 토착집단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토착집단이 있으면 이주민들이 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이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 민족이 일본열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살륙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족이 일본열대에 도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토착민들을 살륙했을까. 생각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일본에는요. 조몽시대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일찍 토기가 만들어졌어요. 가장 뛰어난 토기예요.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금속문화가 없었어요. 금속문화. BC 4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에서 주민들이 집단독으로 건너가요. 제가 칠풍도도라는 말을 써요. 바다를 제가 항해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82년도에는 거제도에서 뗏목만 들어와서 일본까지 가다가 중간에 실패했고요. 83년도에는 대마도 거쳐서 휴수까지 제가 뗏목으로 항해를 했죠. 왜냐하면 1040대부터 일본열도로 항해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항로는 이렇을 것이다. 단일 논문을 발표하니까. 얼마나 많이 천지에 약한 순한 사람들을 살륙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 공전을 취했겠습니까. 그렇죠. 유목민족들은 대부분 와가지고 다 죽입니다. 징기스칸도 제가 있는 사마르칸들은 숯밭을 만들어요. 그전에는 알렉산더가 숯밭을 만들지만 그런데 어떤 집단은 처음부터 토창민 집단과 스팟을 얻죠. 알렉산더만 하더라도 사마르칸드까지 저항하는 데는 완전히 돌이 울래지만 다른 집안과 가가지고는 알렉산더 부인 자체가 그저 현지 여자잖아요. 록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나 북방 또는 동방 만지에서 내려간 그들에 의해서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처럼 살륙전과 정복이 아니라 우리는 독특한 생태환경과 역사 사상을 볼 때 가능하면 쌍을 덜하고 공전을 취했다. 그러니까 증산교용으로 상생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조화합의를 추진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화엄사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독특한 집단이에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홍의 인간 인간의 휴먼이 아닙니다. 휴먼이 불교용어예요. 그러나 인간은 휴먼 개체가 아니라 인의 사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커뮤니티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홍의 인간은 널리 인간들 사이를 이롭게 하는 거니까 정말 그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사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대에 맞게끔 홍의 인간을 다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가 아니니까 철학자들이 철학용어로 설명해야 되고 역사학자가 많은 사실들을 뒷받침해주고 종교학자 종교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시 신앙화시켜서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홍의 인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사상 인류가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가 지금 새로운 사상 원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운명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좀 좋다는 거죠. 제 관점에서 아 이거 있구나. 이게 3이라는 숫자예요. 나왔는데 이게 3이라는 숫자죠. 이게 1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천부경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천부경 요즘 누구나 다 알더라고요. 천부경 이게 83년도에 제가 만든 땜목의 깃발이에요. 천부경 처럼 1에서 3을 낳고 3에서 1을 낳는 거 이게 그거예요. 황색이니까 당연히 해를 뜻하는 거죠. 해모수는 우리 민족의 바로 태양을 뜻하는 거죠. 이런 땜목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항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기는 사상이 들어가 있죠. 3조고가 다 그런 거죠. 나오는구나. 3조고도. 보세요. 이건 일본 축구협회의 엠블렘이에요. 2002년도에 이거 신문기사에 제가 온 건데 여기다가 우리 요거랑 같이 해서 기사를 냈어요. 우리는 까마귀를 흉조로 보고 있었는데 일본은 1930년대 초대에 이미 까마귀를 이렇게 축구협회 엠블렘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길조니까. 북방민족들에게 까마귀는 길조예요. 해를 상징하는 세니까. 3조 5 안 까마귀 5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중국 사람처럼 까마귀를 싫어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대에도 동아일보의 기사예요. 사진이랑 같이. 그리고 이거는 96년대에 제가 중국 절강성서 땜목을 띄웠어요. 한반도까지 땜목을 타고 오겠노라고. 4000년 전에도 항해 가능했다. 그런데 중간에서 태풍을 또 만나서 늘 만나요. 그래서 북상해가지고 산동성에 가면 적삼법화원이라고 있어요. 다 아시죠? 장보고가 세운 적삼법화원. 그 앞 모야더라는 조그만 동네 앞섬이 있는데 거기 9km까지 갔죠. 16일 말에. 그때 물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실종보도가 많은 날 브리그는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97년대에는 흑산대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인천까지 왔는데 그때 땜목에 그림이 오냐면 이게 삼족어예요. 제가 96년도부터 이미 삼족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사상을 좀 알리고자. 지금 저걸 그린 사람은 강찬모의 백이라고 지금은 대단히 유명한 화가예요. 그런데 그 당일 때 몇십 년 전이니까 그 당일 때 좀 젊었겠죠. 하여튼 저한테 그려준 거예요. 친하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큰 돈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삼족어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가진 조합의를 의지하는 삼이라는 숫자였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81년에 논문을 썼고 85년도에 학기 재발표했고 83년도에 이미 이런 깃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족어도 이미 96년도부터 그렸다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학자는 자기가 한 결과를 말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삼의 논리를 일찍부터 주장하고 논문 시집 많죠. 삼이라는 논리 이걸 지금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삼의 논리를 철학자들이 좀 철학답게 사상답게 만들면 어떨까 바라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이렇습니다. 조상 숭배와 시전 인생이 강하죠. 이거 인간 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중국의 사료들을 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특히 부여 고구려인들은 조상을 귀히 모셨어요. 3년상이 중국 거라고요. 물론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치렀던 거예요. 우리는 글자가 없었던 겁니다. 기호가 없었던 겁니다. 한글이 있기 전까지는. 몇 분들이 한자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한 브랜치가 만들었을 가능성은 커요. 그러나 그건 그들의 문제지 우리에게는 전승된 바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우리가 글자를 만들어서 했다면 끝까지 사용하고 우리는 다른 역사를 운영하실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자를 안 썼잖아요. 설총이 이 줄을 만들었죠. 훌륭한 분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3년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제가 기록을 남긴 겁니다. 가장 고구려 사람들은 특이하다. 그 이전의 부여도 마찬가지다. 부여인들은요. 장사를 오래만 지내요. 다른 날 죽으면 얼음을 채워서 올달까지 기다렸다가 올달에 장사를 지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왜 올달에 꼭 장사를 지내야 될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거는요. 사실은 저기 알타이 지역에 초유목민족들이 비슷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가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독특해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고구려의 큰 성에는 신전이 있어요. 신당이. 하나는 주몽신을 모셔요. 하나는 주몽의 어머니인 부여신을 모셔요. 이거 다 우리 살이 없어요. 중국 사례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주몽사당의 젊은 여자를 화장을 시켰다 들여보냈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세요. 성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캐슬이나 포트가 아니에요. 도시예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 그러면 무조건 전투의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이에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성들이 있잖아요. 평양성. 평양성은 평양 수도잖아요. 장안도 수도죠. 당나래 수도. 그거 장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중국은 도시를 도시 또는 성시라고 그래요. 성 플러스 시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역사계가 이런 것들을 짚어줘야 되는데 못 짚어주거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큰 성들은 고구려 멸망할 때는 176개의 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도시락 보면 됩니다. 큰 성에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 종가집에 가만히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제가 작년에는요. 아버지 제사를 저기 키르키스탄의 29호수 암각화지대에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암각화에다가 제가 차려놓고 지방하고 올려놓은 다음에 절을 했거든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일본 열도로 건너갈 때 백제인들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세계 보게 되면 이런 기절이 나가요.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백제인들이 백총강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대거. 일본 세계 보면 이런 말.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언제 돌아와서 조상의 무덤에 선배를 할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민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다니는 거죠. 성에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시인들은 소설가들은 영화쟁이들은 왜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정말 이해가 안 가. 저도 한쪽에 예술계에 발을 들고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거에 그렇게 많은 이해가 있는데 그걸 안 할 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전쟁은 제가 이런 주장했지만 지금 보편화대전 동아시아 국제대전 고구려 수산 간의 전쟁은요. 세계의 가장 큰 단일전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전쟁을 들이더라도 특히 고구려 수산 나라의 전쟁만큼 특히 3차 전쟁이지만 수양의 1차 침입만큼 대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보셨죠? 우리는 이런 집단이었구나. 이 사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다시 로지카시켜야 돼요. 국동대열이에요. 국내성의 동쪽 가면 국동대열이 있는데 바로 여기로 추정해요.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가 유아 부인이 계셨던 곳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쯤에는 여기 유아 부인을 모시고 와요. 임금이. 그래서 여기서 딱 내려야던 압록강이니까 압록강을 타고 와가지고 국내성 성문 동쪽에 있는 큰 구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따라하시는 장군청입니다. 거기서 특별한 리튜어를 향하게 되는 거죠. 설명드려요. 장군청을 제가 분석해봤어요. 이 그림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장군청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장군청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잘 안 보였어요. 2004년대 중국이 동북공정 이후에 발굴하면서부터 들어내고 보니까 마치 고인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고인들 아니라 조그마한 무덤입니다. 여기 큰 무덤이 있으면 똑같은 형태의 자그마한 무덤이 있어요. 옆에 딸린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덤을 보면 이게 정면이지만 여기에 건물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다 올라갔잖아요. 제가. 처음에 다 올라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많은 걸 보죠. 난간구멍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어편도 있고 여기도 기어편도 발견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록에도 나오지만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 건물은 무엇일까? 신전이죠. 보세요. 이건 재미있어요. 제가 선을 그었어요. 제가 사학과지만은 역사학자지만은 우리 조교를 건축학과를 많이 해요. 교실도 그렇지만 친하지만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조교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문화재 보건 전문가가 됐지만 분석한 거예요. 같이 그린 거죠. 정삼각형이에요. 그거 보니까. 완전히 삼각형이에요. 사각뿐이죠. 정삼각형. 이야, 시원하다. 그런데 고구려 척으로 백척이에요. 백척. 35.6미터 35.2미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35.6을 기준으로 하면 백척이에요. 10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딱 거 보니까 이렇게 삼등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무덤은 여기 모셔요. 이게 고구려 무덤들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계단지 적성 무덤에는 여기다 시신 여기 모시는 거예요. 하늘에 뜬 거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저 이집트 피라밋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제 오래전에. 그런데 가본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피라밋을 왜 건설했을까. 그것이 아닌 기능은 무엇일까. 이걸 했는데 그렇다면 피라밋도 잉카의 지구라 다 똑같이 우리 거에도 그런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거는 그런 분석을 안 하죠? 스톤앤지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수리도 찾아내고 로직도 찾아내고 코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우리 학자나 우리 예술가들은 우리 거는 안 하죠?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인들이 아무데나 푹푹 세워집니까? 자기 집 아버지 어머니 무덤토를 그렇게 열심히 고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수리 수리 분석 했죠. 그랬더니 동삼각형이에요. 그리고 3등분 되어 있어요. 3등분 그리고 보니까 늘 궁금했어요. 이게 7층으로 되어 있어요. 7층 7이라는 수준은 중요하잖아요. 럭키 세븐이라고요? 아니에요. 럭키 세븐 때문에 7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7을 좋아했습니다. 아시잖아요. 7성판부터 해가지고 7성님부터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7을 좋아해요. 럭키 세븐이 아니에요. 7이잖아요. 그런데 7층이라서 분명히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한 층마다 계단이 3개예요. 그럼 3층은 21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랫부분 보니까 4개예요. 이게 고민이었는데 우리 건축하는 조교가 교수님 이거는 그냥 기단부예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7층이 전부다 한 층에 3계단씩 3층은 21이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3층은 21 100 그러면 떠올리는 게 없습니까? 단군신화잖아요. 쑥과 처음에 내려올 때 천부인 세 개를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호 1호가 있어요. 동열이고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가 같은 굴에 있는 거예요. 검은 속에 암흑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화위인 인간이 되고자 하니까 그럼 너 먹어라. 그러면서 준 게 뭡니까? 쑥 한 중과 마늘 스무 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요. 너 100일 동안 이거 먹자. 해라. 100일 동안 이러고 서라. 그런데 21일 만에 다 나오잖아요. 범은 탈락. 범은 21일 동안 만에 여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이 된 거예요. 웅녀가 된 거죠. 이제는 웅 신이 아니라 여 신이 인간이 된 거죠. 데미 휴먼이 된 거예요. 데미 가시 된 거죠. 결국 100이라는 숫자랑 쑥 한 점과 많은 20개는 21가 되고 21이라는 숫자까지 나오니까 다 일치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소녀들은 앞으로 영혼이 안 하겠지만 우리 애기 낳게 되면 세일에 또한 검추를 매달았죠. 매달으셨죠? 안 매달으면 어떻게 해요? 우주의 탄생인데 오히려 그분들은 사람을 존중한 거예요. 우주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검추를 쳐가지고 몸 밖에 들어오는 잡기며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도 다 우리는 시족사회잖아요. 저는 가족공동체라는 용어를 써요. 제가 만든 용어지만 다른 데랑은 달라요. 정말 여기는 현황적성이 강한 게 우리인데 특히 경상도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는 한 마을에서 애기가 태어내면 그 시족 전체에 부가 생성되고 전사가 탄생하는 거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3, 7은 20일 그래서 단군신화에 이런 것들은요. 좀 비약이 되지만 우리 신앙에 똑같이 유아부인도 똑같아요. 유아부인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입을 잡아당겨서 말을 못 할 정도인데 금화가 해줘서 금화도 곰이에요. 그리고 가둬든죠. 어둠 속에 가둬두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아부인이 도망다니잖아요.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결국은 빛이 쓰여져서 이미신을 하게 되고 알을 낳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구조상으로. 그리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유목민족들의 건축구조에 어디나 다 있는 거지만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총은 바로 고구려의 건국신화 더 나아가서는 조선의 건국신화를 반영한 공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신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신전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조지아나 이쪽 가든 다 신전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신전이 없다고 생각하죠. 아까 보셨잖아요. 유아부인도 부여신으로 모셔졌고 주몽도 모셔졌고 왜 없어요. 더군다나 홍산문화가 발견되면서 이제 우아량에서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옆에 동산추적에서도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래서 한국사람들이나 한국의 역사학자의 통점을 깨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없었나? 요소지방에 그게 있었는데 당연히 훨씬 부대인 우리는 신전이 있는 거죠. 아니면 신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꼭 델피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잘 모르고들 그래요. 저는 당연히 다 가봤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우리 민족은 바로 이렇게 시조신 신앙이 강하고 천선의식이 강하구나 그리고 해와 달이 만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아까 설명 그대로예요.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넘어갑니다. 다 말씀 대로. 이제 풍류로 넘어갑니다. 고구려 일단 끝내요. 왜냐하면 신라로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조선을 계승한 것이 고구려면 당연히 고구려의 권국신에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첫 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라도 가야도 백제도 백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가야나 신라 같은 경우는 건국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혁허세 김수로 박혁허세의 부인이 누굽니까? 알령이잖아요. 알령과 유어부인은 똑같은 거예요. 입이 쭉 찢어져서 그래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풍류만 얘기합니다. 건국신화는 여러분들 때 배우셨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가야나 신라 신화에서도 똑같구나. 이걸 이해하시고요. 풍류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풍류는 시대가 늦잖아요. 시대가 늦죠.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논리적이 되는 거죠. 학문이 발달했고 논리적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한 사상에 가까운 형태로 변한 거죠. 조금 더 풍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있었겠지만 최초는 아니에요. 그럼 최초는 오죽 잘 알아서 그렇게 이걸 사상화시키는 문구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만약 쓴다면 저도 당연히 일반인과는 다르게 역사학자에서 또는 사상사회장에서 쓰는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일부만 딱 조금씩만 이해를 들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삼국사기에 보니까 난낭비서가 나오잖아요. 난낭 비 서 난낭은 화랑이죠. 화랑 그런데 거기서 문에 보니까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바로 포함 3교예요. 이거 접합군생이란 말인데 이 부분을 놓고 말이 많은 거죠. 일단 풍류란 말은 이제 있어요. 신라의 아주 현미한 도는 풍류가 있으니까 신라에서는 풍류가 있었구나. 이해했으면 돼요. 이건 도로구나. 사상이죠. 그런데 선사가 상세하게 갖추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선회에 관련된 역사책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도교인지 우리 민족이 신선사상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룬 책에 설명이 돼 있어요. 아마도 우리와 연관된 것이겠죠. 도교도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많다 같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면서 이 포함 3교인데 이 3교를 유불선 3개를 포함해서 풍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미 풍류 속에서는 유적, 불적, 선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건 한문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문장의 맥락이라든가 시대 상황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풍류 속에서는 유와 불과 선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동학 그랬을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동학 자체 속에는 거기에 그절에서던 전통신앙들이 나와요. 그게 생명사상이잖아요. 특히 천과 연관되어 있고 최신형에게는 밥사상도 나오고 평도 나오고 그리고 동학이란 말에서 보듯이 서학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렇죠? 천주학을.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신학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상이 그렇지만 반들어졌을 때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돼요. 포함됐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자의 무게를 들으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신라에겐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신라가 특히 신라의 후예들인데 신라가 원래 강력했기 때문에 통일했다. 아니죠. 제일 약체죠. 아시잖아요. 지중왕 때 비로소 왕이라는 칭을 썼잖아요. 그거는 떠나가지고 마리칸 마리칸은 간이에요. 징기스 칸한 대리기민가 한 우리가 말하는 한국할 때 한 그런데 그때 비로소 지중왕이라는 퀄치가 되고요. 그리고 512년이라는 일이 뭡니까? 바로 김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석시키잖아요. 그렇죠? 이사부가 아닙니다. 김이사부입니다. 김이사부가 우상을 복석시키고 그때부터 김이사부가 70대 중반까지 병부령을 걸쳐 죽을 때까지 모든 통일정책으로 취준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의론에 따르게 되면 따라서 내려와서 낙동화 하악으로 생각하고 다시 북상해가지고 문경을 넘은 다음에 남한강의 충주지역을 장악하고 충주에서 상류에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성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적성비가 있는 것이고 적성비에는 바로 이사부의 이름도 있고 김이사부의 할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딱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한강 타고 내려오고 제가 85년도에 이미 남한강을 두 번이나 떼먹다 내려왔어요. 지금 원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쭉 내려와서 도착하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워커일 앞이잖아요. 워커일 앞. 제가 때문에 거기까지 오니까 워커일 앞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한산주 설지 마지막에 화성시일 때 남양관들 상륙하면서 대당 교통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신라는 국제적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시기에 얼마나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빠르게 성장해야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원강이라든가 자장이라든가 등등이 있었고 원강에 의해서 화랑이란 것이 나오는 거죠. 세수 오개. 이해 되시죠. 참 여기서 꼭 말씀드릴 거는요. 여기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화랑도란 말은 없습니다. 원래가. 화랑이지. 일본 학자가 화랑도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우리가 예전 이성훈 선생이 화랑도 그래가지고 화랑도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란 말은 없고요. 화랑이고 또 정확히 말하는 풍류도는 있죠. 저파군색 이런 거죠. 그래서 풍류에 관해서 쭉 설명을 제가 정리했는데 제 논문이에요. 신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풍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풍류는 변질의 변질의 변질을 거듭한 거죠. 풍류나마 남자가 풍류를 알아야 돼 선비들이 풍류에 정제에 앉아가지고 잘못하는 한문을 가지고 시 짓고 제가 분명히 썼어요. 신문에 글 쓸 때도 난 의심한다. 그 당시 때 우리가 말하는 정말 뛰어났다는 선비들이 정말 철학적 담론을 논할 수 있을까 자기 자국어 언어가 아닌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최남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풍류는 바로 불의 부르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안재홍 선생도 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죠. 안재홍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재홍 선생은 포함삼교 접하군생 이거는 홍의간 사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양반들이 당시 화랑들도 뭐냐면 명산대천 유호 산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명산에 열심히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지금 등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호 산수 그리고 산수를 접하면서 논다지만 그 노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오락은 아니죠. 이렇게 그들은 수련했는데 그 수련은 무슨 수련일까 당연히 풍류랑 연관되는 거죠. 풍류랑 문장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다면 당시 신라 통일에 주체가 되던 화랑들은 바로 우리 민족 고유 사상을 배웠고 고유 사상을 실천했고 그리고 그들의 수련법을 했구나. 왜냐하면 김유신도 동굴 속에서 특별한 선사한테서 비책을 받지 않아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 어디는 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어느 집 다니는지 똑같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없거나 인정은 안 했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하군생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한 거고요. 제가 북선 선인들은 단군신화와 연관성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유동식 선생님이 변하게 된 것 변하다. 풍류미의식이다. 이술적 개념이다. 멋에 당한다. 등등. 이건 이미 변한 거죠. 그래서 고려 말부터 특히 성리학이 발전한 서부터는 풍류의 개념이 서세히 변하게 되고 조선 중기쯤 오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한량들이 놀고 이러는 걸로 변했지만 원래 출발은 이것이 굉장히 고도의 신학이고 고대의 제천의식이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정재수 선생님도 얘기하고 메시지나 얘기했던데 저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건 제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다른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굳이 학자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서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체성 문화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천부경 다 마찬가지죠. 역사적 역할 풍류의 주체는 누구일까? 어떤 성격일까? 어떤 방식으로 실천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활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풍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처럼 이 시대에 한편으로서는 구군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류다. 저는 꼭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또는 군수산업의 발전이다. 이것도 꼭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서는 다른 생각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국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류문명사도 호모사펜스 위에는 가장 최대의 격변기라고 보는데 제가 쉽다고 말 쓰고 있는데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풍류가 이 시대에 한국과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역할할까?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풍류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수련을 받은 젊은 특별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다이 밑에 제다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신철선생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이런 게 많았다. 동예도 마안도 다 있었다.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이 무천은 동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고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행방법으로 봐요. 리튜얼로 개인적인 견해지만 당연하죠. 그리고 중국 기록들인데 이론 이렇게 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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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가무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실제로 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한 신과의 합의를 지하는 제사의례도 많이 있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무 음주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민족은 원래 잘 노는 민족이야. 이렇게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보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선풍 팔관에도 사라졌죠. 팔관의 것도 중요하고요. 금방 끝납니다. 보이시죠? 풍류서를 제 이론이 아니라 이분의 전공자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풍류 논리보다는 감성 이건 제 얘기예요. 감성을 중시 비논리적 성격 등등 이게 제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끝이 끝이 오구나. 원래 또 있구나.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보니까 이런 종교들이 우리 민족 사상에 영향을 끼쳤는데 첫 번째 샤마이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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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외치면 돼요. 만주어다 생각하세요. 툰구스어인데 만주어 샤마 에다가 ISM을 붙여서 샤마이즘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접진현상 우리가 알기에는 전용적인 무담이 있잖아요. 북적 무당들 신들림 그거가 원래 샤마이즘 그런데 지금은 전세계가 그냥 고등종교 이전의 종교 1차 종교 기층신앙을 샤마이즘 이라고 쉽게 부르는데 원래의 의미는 동만주에서 출발했던 그겁니다. 이게 신길 바다 펄펄 뛰는 거 이런 것들 정정순배 탱그리 신앙 이게 육당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일부 사람들이 많이 수용해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탱그리는 하늘을 뜻해요. 임금을 뜻하기도 하고요. 위그린들 고직전의 투르크인들은 탱그리 신앙이라고 있고요. 지금도 탱그리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이름이 탱그리 신앙이에요. 하늘 신앙이죠. 그런데 이 탱그리가 육당 체나음선이 처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탱그리는 바로 우리말 단굴에 당한다. 단군 있죠. 단군 이때 단굴 특히 경상도 지방에 골메기 신앙도 있지만 이런 단골무당할 때 단골 그래서 단군은 탱그리다 이렇게 했고요. 그 이외에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이걸 좀 과장되게 섞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조상숭배 이런 것들 바이칼의 발렌틴스의 사진이고 이르크축구에 있는 샤만들이고요. 브리아트 샤만들이고 나나이적 나나이적은 여진족이라고 보면 돼요. 만주족 지금 화카시 주변 찍은 것들이고 이건 캄차카 이건 우리 부당 그 다음에 신단수 신앙 어 지금은 모자리 배워버렸지만 우리 옛날에다 나무 있었죠. 당나무 당나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 있어요. 토로 이런 영화들 바이킹 영화들은 세계수란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신화용어로 그러나 전 세계에 있었고 우리는 동네마다 당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첫 시집이 당나무고요. 신단수고 두 번째 시집이 당나무예요. 제목이 당나무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자리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지금도 굉장히 한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우리 전체를 연결시켜줄 이 무엇이 없어요. 한국은 정말 큰일 났어요.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좋은 사회는 아닌데 왜이든 남북과 사는 거 다 있는 거죠. 어디나 다. 그래서 제가 이 거예요. 무용청에 나오는 거예요. 신단수 제주도 그다음에 저거는 알칼도노 알타이산맥 이거는 키르키스탄의 천산지역 이런 신단수 저거는 브리아트니까 브리아트 공화역에 무당들이 임무식할 때 제가 갔어요. 대샤만 브리아트 공화역에 대샤만이고 전부 다 무당들이 오고 애무당들이 임무식하는 데 제가 갔을 때 찍은 건데 이런 것들 바이칼에 있는 아론 불칸바이 아론 여기에 다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건 바이칼 남쪽이고요. 이건 아론섬 들어갈 때 보니까 나무들에 전부 다 이렇게 줄을 맸잖아요. 우린 전부 그 다음에 다그루족 이건 북동 만주족에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바라버스크 지역 러시아 하바라버스크 지역 외곽의 나나 치카짐리안 지역 이거는 동강시 네 그리고 다 끝났구나 새신앙 동물승배 이런 것들이 있었다. 늘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끝날 때 저는 아쉬움이 많은데 좀 더 많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기획을 대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가칠부야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잘 모으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이죠. 다 들으니까 모으게 되면 한국사상세의 맥을 좀 짚는 자료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쉽지만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